자윤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은 나를 온전히 알아가는 선물 같은 순간입니다. 이런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준 지구를 지킨다면 더 멀리 나아가고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과 킨의 노력을 모아서 말이죠. We are not here to just make shoes. 사람들을 모으고 서로를 돌보고 함께 지구를 돌볼 것이라는 킨의 믿음과 사명에 함께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